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가 공정한 선거지 않습니까? 공정한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가 된다는 걸 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동도 하지 않으니까 사실 국민들 가운데서 낙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에 현직을 떠나 계시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관찰해 오셨죠. 어떤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이제 검찰에 근무하면서도 간첩이나 부정선거를 다루는 그런 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87년 이후에 제가 계속 선거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분보다 선거에 대한 경험이 선거 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이죠. 국민들께서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이슈들인지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의혹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을구에서 대법원 주관으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한 결과, 재검표라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한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표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투표된 그 투표용지들을 이제 보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는 다 아시다시피 흰색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이 파란색이 물들어 있는 이런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간에서는 배춧잎 투표용지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관리관이라고 하는 분이 도장을 찍은 그 투표용지를 투표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 그 도장이 이게 도대체 누구 도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식이 안 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들어진 건지 도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갈아치운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러면 이런 투표용지가 민경욱 의원 선거구에서만 천여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렇다면 투표용지가 나중에 이제 위조된 것이다. 뒤늦게 들어간 것이다. 그런 의혹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이걸 조사해 보면 투표관리관이 이름이 딱 나오고 또 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관리관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인장이 알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선거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이게 과연 부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사전투표용지인데 거의 뭐 본드가 붙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그리고 투표용지가 이미 사용한 투표용지를 재검표하는 건데 빳빳해요. 우리 투표하게 되면 그래도 한두 번 접어서 넣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사전투표용지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접어서 넣죠. 빳빳한 것들이 빳빳한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상한 투표용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건지 그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래 선거사문은 투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여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더디하고 있느냐. 이런 의혹들 해명 못하고 해명하기 어려워지니까 자꾸 이렇게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빨리 해라. 왜 법대로 안 하고 그렇게 밀면서 미적거리고 있느냐. 6월 28일 재검표한 뒤로도 벌써 지금 두 달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근무하던 감정 전문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 공무원들에게 이거 감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물었더니 웃어요.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면.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루면 되고 늦어도 2, 3일이면 다 끝날 일을 벌써 재검표하고도 또 두 달 지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제 8월 10일 청주에서 두 번째 재검표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거를 또 미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 정권 들어와서 어려운 일은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10월로 미뤄놨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선거에서 또 부정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그 더러운 손에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바로 잡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부정선거의 이슈를 좀 던지고 있고 그것은 증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법원이 주관한 재검표 관정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실체를 밝혀라. 이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부정선거의 실체는 국민 앞에 밝혀져야 되고 관련된 자들은 처벌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한 재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